오늘도 꿈역사의 무료 급식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안녕히 가세요 잘 지내셨죠? 집 가서 식사하셔야 돼요 네 강아지 pants acy ieren 식사 식사 깍놀 spac 요구 오, 안녕하세요. 오리간만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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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필요하면 밥 한 개 집에 가 알겠어 일로 오세요 회장님이요 과방이 네가 가는거라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도 한끼의 식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너무 아름답죠 예쁘죠 사랑스럽죠 모든님들 건강하세요